근접학이라는 이론인데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리와 인간관계의 유형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인데 약 50cm 이내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50cm면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 또 부부 혹은 연인들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갖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거리 혹은 개인적인 거리라고 하는데 대략 1m에서 1.5m입니다 양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 사적인 거리 이내로 친범해 들어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로 접근을 할 때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거리인데요 2m에서 4m 정도의 거리입니다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는 이제 서로 간에 예의도 또 격식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적인 거리입니다 공적인 거리인데 4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설이나 강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강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청중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또 청중의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와 인간관계에 관한 이런 구분 물론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과 아랍인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아랍족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리가 20에서 30cm라고 합니다 그러한 거리에 있을 때 가장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미국인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30cm 거리는 굉장히 불편한 거리입니다 최소한 50cm는 떨어져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신의 사적인 영역으로 친범해 들어오는 이 아랍인이 무례하고 위협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친밀한 관계를 50c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관계 이것이 주님과 우리들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5장 7절로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친밀한 관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50cm도 아니고 30cm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다닐 때 차와 차 사이의 안전거리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 된 관계가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둘이 아니고 하나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완전하게 하나 되는 길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는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와 나는 어떤 거리 간격 없어집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완전히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사람이 형제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제자를 부르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부를 때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어떤 개입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놓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과격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나로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데 수제자답게 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 밑에 35절 보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조금 더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간격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보면 역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이 세복음서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멀찍이에서 쫓았다 멀찍이에서 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베드로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받는 놀라운 축복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이런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오늘은 멀찍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멀찍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6장 5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는데 그 이유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다 결말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를 줘야 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 이번 6월절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말을 보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나면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멀찍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른 하속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서 결말을 보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거듭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나 배신자가 되고 말았나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러한 자리에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61절에 나오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 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정말 너가 나를 모르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를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지 않느냐 너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 갈 때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모른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주님께서 눈빛으로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멀찍에서 따랐는가 멀찍에서 따랐는가 그리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닙니다 3년 동안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했죠 숙식같이 했고 여행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몸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몸은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멀찍이에 있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작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용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합니다 여기에서 삽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책망을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주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해서 따르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거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찍이 서 있는 이 거리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다 베드로의 실상이다 본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몸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 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죠 또 가정이 있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가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많은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숨을 포기해야 될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목숨을 포기하고 주님을 과연 따를 수 있을까 베드로도 이 결정적인 순간이 자기에게 실제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생각대로 결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또 새롭게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한 번 죽은 것으로 그 결심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삶에 영원히 유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죽어야 돼요 오늘 또 새롭게 죽어야 됩니다 오늘 또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따를 수 있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진실로 마음 먹고 다짐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죽는 이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없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멀찍이 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까 비난이나 조롱이나 채찍이나 죽음도 예수님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언제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개세만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베드로처럼 멀찍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멀찍이에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다행이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주님과 나와의 거리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각자 각자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새롭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